한국국토정보공사 어떤 소문 돌고 있을까요? 확인하고 가시죠 오늘의 소문이 공개가 됐습니다 클라우드 세계 1위 업체인 아마존 웹서비스 관련한 소문인데 한국에 데이터 센터를 구축한다는 소식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어떤 소식일까요? 정말 구체적으로 청사진이 그려지는 것 같습니다 한국의 자체 데이터 센터를 짓기 위해서 부지를 매입을 했고 건축까지 허가를 받았다는 소문이 전해지고 있는데 앞서서 작년이죠 아마존 웹서비스가 2027년까지 한국 클라우드 업체에 8조 원가량을 투자한다고 했는데 그 첫 단추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천문학적 경제 효과가 기대가 된다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 위원님 최근에 데이터 클라우드 이쪽이 굉장히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잖아요 이제 다시 한번 관심 있게 봐야 할까요? 네 최근에 주목을 받지는 못하고 있지만 지금 시장 트렌드를 보시게 되면 가격 메리트가 발생한 이런 섹터에 매수세가 유입이 되고 오늘도 마찬가지로 오늘도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서 진단키트 관련주라든지 물론 모멘텀이 발생을 해서 상승이 나오는 부분이 있지만 이런 점부터 대부분 다 바닷건에서 지금 또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지금 클라우드 그리고 빅데이터 관련주들도 지금 앞서 보셨던 아마존 웹서비스 이 모멘텀이 또 발생을 하게 되면서 또 바닷건 수급을 또 기대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현재 지금 지금 아마존 웹서비스가 국내 자체 데이터 센터를 짓기 위해서 부동산을 좀 매입했다는 이런 뉴스를 좀 눈여겨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고 이 뉴스에 따라서 클라우드 인프라 투자 계획을 밝혔던 아마존 웹서비스의 데이터 센터 구축에 따른 모멘텀을 받을 수 있는 클라우드 빅데이터 관련주를 금밀 추천자로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종목명은 XM이라는 종목입니다 XM 같은 경우에 인공지능과 데이터베이스 성능관리 사업을 하고 있는 이런 회사로 클라우드 사업 분야와 빅데이터 관련 모멘텀을 보유한 회사입니다 지금 생성 AI 시장의 폭발적인 성장에 따라서 또 지난해 역대 최다 매출을 최대 매출을 기록을 했고 올해도 지금 외형 성장이 기대가 되는 이런 클라우드 빅데이터 관련주로 말씀을 드리고 차트 보면서 가격 전략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보시게 되면 요즘부터 지금 눌림의 구간이 나왔고 그리고 가격 조정이 좀 크게 나온 이런 자리였습니다 오늘 좀 상승세를 유지를 하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리고 지금 자리 여러분들이 들어가시기 편한 이런 자리에 있다고 말씀드리면서 2485원 이하에서 매수하심을 추천드리고 1차적 목표가는 2700원, 손절가는 2200원을 제시해드리겠습니다 오늘 클라우드 관련주로 엑셀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는 2485원 이하 그리고 목표가는 2700원을 제시를 해주셨는데요 엑셀 한번 시원하게 밟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의 종목 AS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아진 엑셀 이 종목은 오늘도 진짜 장중에 튀어오르기도 했습니다 이미 한 차례 목표가 달성에 성공하면서 챙기기도 했고요 앞으로 13,540원까지 흐름을 다시 보자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오늘 그 자리를 강하게 뚫어냈습니다 챙기는 게 맞을까요? 네 우선 아진 엑셀 제가 처음 추천을 드렸을 때 로봇, 삼성 로봇 관련해서 신고가를 경신을 할 수 있는 이런 종목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신고가를 경신하는 이런 흐름이 나왔고 상승이 나올 때 비중 조절을 하시면서 정고점, 정고점 부근을 어떻게 돌파를 하는지 여부를 확인을 하자 이렇게 말씀드렸었는데 오늘 이 정고점을 돌파를 하게 되면서 시세를 내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일단 차트 보면서 가격 전략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오시 되면 정고점을 뚫는 오늘 흐름이 나왔습니다 신고가를 경신하는 이런 흐름이 나왔고 다만 지금 보시게 되면 이틀 눌림 이후에 다시금 신고가를 경신하는 이런 흐름들이 나왔습니다 아무래도 물론 신고가를 경신하는 강한 흐름은 나왔지만 아직까지는 차익실이 나올 수 있는 이런 우려가 있는 자리이기 때문에 요즘 같은 경우 비중 조절을 최대한 많이 하시고 아직까지 매도 못하신 분들은 나머지 비중에 대해서는 13,000원 지지 여부를 보시면서 다시 한번 14,000원 부근에서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이 전략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크게 슈팅이 나오면서 목표가를 그야말로 돌파를 했는데요 현재 구간에서 13,000원 지지 여부 체크를 해보시고요 14,000원까지의 흐름 기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 종목 오늘의 하이라이트가 될 것 같습니다 위원님 이 종목 어제 이 시간을 통해서도 전략 챙겨주셨고 오늘 장전 아침 방송을 통해서도 공략을 해보자라고 했는데 와 위원님 하루 만에 이렇게 슈팅입니다 저희 무료 방송에서도 이 종목으로 슈팅을 보여준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 목표가가 정말 눈앞에 있습니다 그대로 홀딩을 해볼까요? 네 우선 목표가는 눈앞에 있지만 오늘 단기적인 또 여러분들이 수익을 챙길 수 있는 이런 구간은 나왔다고 말씀드리고 요즘 같은 경우는 원통인 배터리 관련주로 말씀드렸습니다 지난번에 전골체 배터리 2차전지 밸류체인도 가격 메리트가 발생을 해 있는 이런 섹터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 또 수납매가 돌 것이다 전골체 배터리 그다음에 원통인 배터리 이 관점에서 말씀드렸는데 오늘 그 부분들이 좀 적중을 하게 되면서 상신 EDP가 단기적인 슈팅이 나왔습니다 아직까지 단기 추세에 살아있는 이런 차트의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차트 보면서 가격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보시게 되면 거의 목표가 21,000원 부근까지 상승이 나왔다가 좀 윗고리가 달리는 이런 부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종목은 단기적 지지 라인 그러니까 18,500원 18,500원 지지 여부 보시면서 다시 한번 21,000원 때까지 한번 보유를 해서 들고 가보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님의 최근 종목들 흐름을 보면 이렇게 하루만에 슈팅이 나오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상신 EDP 하루만에 목표가 부분까지 올라왔는데 지지 라인을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18,500원 지지 여부 체크해보시고요 추가적인 상승폭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무료방송도 공지를 통해서 전달드리고 있으니까 함께 활용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이어서 오늘의 종목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섹터부터 힌트 받아보도록 할게요 와, 제약바이오네요, 위원님 제약바이오가 오늘 정말 뜨겁죠 일본 쪽에서 새로운 질병이 유입이 된다는 공포감도 있고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여러 가지가 있는 것 같은데 포인트 어디에 둘까요? 네, 우선 지금 지지부진한 이런 시장 속에 재료 발생으로 바닷건에서 대량 거래가 들어온 부분을 주목해보자 말씀을 드리고 금일 제약바이오 섹터 내에서도 일본의 독성 쇼크, 감염병에 대한 확산 우려 이런 부분들이 나오게 되면서 폐렴주와 진단키트 관련주의 대령 매수세가 들어온 부분을 주목해보면서 이 섹터들이 단기 테마를 형성할 수 있는 이런 거래가 들어오기 때문에 관련주를 추천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종목명은 랩지노믹스라는 종목입니다 랩지노믹스 같은 경우에는 체외진단 서비스와 진단키트 사업을 하고 있는 이런 회사입니다 클레아랩 인수를 통해서 미국과 그리고 해외에 진단키트 시장 진출을 본격화하고 있는 이런 회사로 이번 단기적인 일본의 독성 쇼크 감염병의 단기적인 테마를 통해서 시세를 낼 수 있는 부분도 있고 또한 지금 올해 본격적인 해외 시장 진출을 통해서 외형성장과 이익성장이 기대가 되는 이런 종목으로 추천을 드리고 차트 보면서 가격절에 나와보겠습니다 차트 보시면 랩지노믹스도 상당히 가격 조정을 많이 받았습니다 올해 클레아랩을 인수를 하게 되면서 외형성장과 이익성장이 기대가 되는데 불구하고 상당히 주가가 저점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이 종목 저점 매수를 할 수 있는 종목으로 말씀드리고 현재 지금 3340원 이하에서 매수하시는 추천드리고 1차적 목표가는 4000원 손절가는 3000원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약바이오 키워드를 주목하면서 랩지노믹스 받아보겠습니다 매수가는 3340원 이하 그리고 목표가도 가격 전략 꼼꼼하게 체크를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저희 이 종목으로 여러 차례 큰 상승폭을 보여주기도 했는데 다시 한번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어제 방송 그리고 오늘 아침 방송을 놓쳤더라도 무료 방송을 위원님과 함께 했더라면 아진 엑스텍으로 저희 하루 만에 큰 슈팅을 맛볼 수 있었을 텐데 이런 무료 방송 공지라든지 꿀팁 같은 거 어디서 받을 수 있을까요? 네 지금 밴드에서 항상 장전에 주목할 테마도 올려드리고 있고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게 무방 공지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단계적인 시설을 낼 수 있는 종목들 최근에 예를 들어서 제가 로봇주들 집중적으로 타점을 다시 한번 잡아드렸었는데 이런 부분들 궁금하신 분들 TV 시청만 하셨던 분들은 무방을 통해서 많은 정보를 가져가실 수가 있으니까 밴드 입장 많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시시각각 변화는 국내 증세 흐름을 따라가기 힘들다 하시는 분들은 위원님과 함께 하시면서 도움 많이 챙겨가시길 바랄게요 자 위원님과는 여기서 나누고 가겠습니다 지금까지 MTNW 이형빈 어드바이저와 함께 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